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뇌에 돼지 오돌뼈가 박혀있는 그런 쓰리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삼겹살 냠냠 처먹던 중에 오돌뼈 좀 씹었다고 피해 보상 요구하려다가 개 처맞았네. 먼저 방탄하는거 죄송해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며칠 전 우리 가족들이랑 함께 집 근처 동네에 있는 삼겹살 가게에 갔는데요. 사실 저는요 치아가 되게 약해가지고 목살을 먹고 싶었지만 저희 부모님이랑 언니가 평소에 삼겹살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제가 양보를 했고 삼겹살을 먹게 됐어요. 그 대신 제가 주문을 했고 이때 혹시나 싶어가지고 서버본한테 제 사정을 다 이야기했고 잇몸 약하다고. 그래서 삼겹살에 붙어있는 하얀 오돌뼈는 최대한 손질을 잘 해서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따로 부탁을 제대로 드렸거든요. 그런데요 삼겹살을 한참 먹다가 제 입안에서 갑자기 뭔가 우두둑 하는 소리가 나서 휴지에 태 뱉어보니까 아이씨 삼겹살 오돌뼈를 씹었더라고요 제가. 아니 나는 분명 내 사정을 미리 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오돌뼈가 나온거에요. 그래도 천만다행인건 이때는 그렇게 딱히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문제는 그 다음날입니다. 자고 일어나보니까 그 어금니 윗부분 잇몸이 진짜 너무 심하게 아픈거에요. 그래가지고 바로 비닐장갑을 끼고 잇몸을 만져봤는데 역시나 잇몸이요 콩알 크기만큼 퉁퉁 부어있는겁니다. 결국 잇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틀 내내 밥도 못먹고 그냥 두유랑 죽만 계속 먹고 있는데요. 지금 이 꼬라지가 뭔가 싶고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화가 나서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삼겹살집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어? 그렇게 해도 되는지를 먼저 정확히 알고 싶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좋은 부탁드려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나는 니가 쓴 이 글을 보고 화가 많이 나는데 어쩌지? 정신적 피해보상 좀 해줄래? 끌 끌 끌 끌 끌 댓글 이거 레알이야 아이씨 괜히 들어왔다가 혈안만 터지고 가네 허허 지랄 연병도 진짜 가지가지 하는구만? 아니 도대체 왜 사는거요? 이 오돌오돌한 년아 연병엔 개똥이 특혜래요. 아가리에 확 쑤셔 넣어버리고 싶네 3번 삼겹살이 오돌뼈? 이거는 그냥 기본 상식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거죠. 그러니 쓴이 본인이 잘 씹어먹던가 아니면 발라내야 했던겁니다. 아니 뭐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상어 이빨이라서 그냥 먹어요? 여하튼 쓴이도 처음부터 그걸 인지하고 먹었기 때문에 아무리 사정에 부탁을 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니 부주의라서 피해보상 절대 안될겁니다. 한번 해보든가 자신있으면 4번 아니 눈깔이 썩었냐? 저 오돌뼈가 안보여? 끌 끌 끌 끌 끌 아이고 이순이 이도 약하고 눈도 안보이는거 같아요 어이구 저런 이빨이 그냥 확 몽땅 빠져버렸어야 했는데 말이지 여하튼 죄없는 사람에게 시비걸 생각 꿈도 꾸지 말고 먹살 못먹게 한 니네 가족한테 피해보상 요구하세요? 끌 끌 끌 끌 아이씨 진짜 아니 왜 자꾸 이러는거야 왜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미친것들이 기어나오냐고 이거 왜이래 이거 이유가 뭐야 7번 옛날에 감자탕 먹다가 뼈를 씹어가지고 이가 부르진 경우 가게에서 보상을 해줬어요 근데 요즘은 이것도 얄짠없죠 왜? 법원에서 정확한 판결이 났거든 너 감자탕에 뼈 들어있는거 몰라? 그걸 알면 조심을 했어야지 왜 조심을 안해? 이렇게 난거죠 반면 떡을 먹다가 돌을 씹어가지고 부르진 경우도 있었는데 이건 100% 보상이 나왔어요 왜? 떡 속에 돌이 있다는건 아무도 예상을 못하는거니까요 다시 말해서 쓴이의 경우는 감자탕이랑 같은겁니다 삼겹살이 오돌뼈 있는걸 모르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뭐 니가 덤벼봤자 개망신만 당한다 이거지 8번 아니 자기 잇몸 약한걸 왜 어마어마한 데서 보상을 하래 미친거야? 삼겹살이니까 당연히 오돌뼈도 들어있는거지 그럼 그게 어디에 박혀있어야 되는건데 니 똥꼬에 박혀있어야 되냐? 그런거냐? 그렇구만 9번 니년에 잇몸이 부어오른건 오돌뼈 때문이 아니라 입안 세균이 농주머니를 만든거라구요 양치나 똑바로하고 치과나 가세요 개깝치지 말고 알겠습니까? 어이구 쯧쯧쯧쯧쯧쯧 됐끌 겁질이 그렇게 하고싶어서? 어이구 추해라 쯧쯧쯧쯧 이런 미친 거기가 뭐 두당 20만원짜리 오마카세냐? 동네 고깃집에서 뭔 뼈까지 발라달라고 지랄이야 허허? 추각을요? 아니 여러분 왜이렇게 화를 내세요? 제가 지금 무턱대고 피해보상을 요구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런 경우 피해보상이 가능한건지를 따져 물어본건데 그래서 조언만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린거잖아요 그런데 왜이렇게 화를 내고 진상치급을 하는거죠? 어? 내가 뭔지가 있는데? 그리고 제가 같이 올린 사진은 그냥 인터넷에서 폰사진이에요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그냥 삼겹살 사진이었어요 제가 먹고 있을땐 잇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따로 사진을 찍어놓을 이유가 없었고 그저 하얀 오돌뼈를 강조하기 위해 구글에서 검색해가지고 삼겹살 사진을 찾아올린거라고야 여하튼 제가 그 서버분한테 따로 설명을 다 드렸고 부탁도 했지만 결국에 오돌뼈가 섞여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오돌뼈를 씹게 된거고 원래도 이가 약하긴 했지만 오돌뼈마다 안 씹어서도 이렇게 잇몸이 붓진 않았을거라구요 그러니까 이건 그 사람 탓이죠 다시 말해서 이번 일의 원인은 제 부탁에도 불구하고 고객 상태를 제대로 체크 안한 서버가 제공을 한거고 저는 그로 인해 생긴 피해보상을 이야기한것 뿐인데 온통 도가 지나친 인신공격 뿐이네요 참니 세상인심 야박하니 다들 성인군자들인가 봅니다 아이고 그지같니 또 있습니다 댓글 1번 야 이런 초등신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충격에 나 쓰러졌다 당장 병원비 청구를 해야겠어 너 어디사냐 2번 아이고 저런 제가 있는 가게로 오셨으면 제가 잘 익은 삼겹살에서 오돌뼈 부분 씹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발라드렸을텐데 말이죠 그 가게 서비스가 영 진짜 엉망진창이네요 다음에 저희 가게 한번 찾아오세요 언제든 오시면 제가 정성스레 씹어가지고 퇴퇴 니 아가리에 뱉어드리겠습니다 3번 어머 얘 추각을 좀 봐 진짜 머리가 없는건가 그런건가 4번 야 여기 모든 댓글마다 반대가 한개씩 처박혀있네 진짜 애처롭다 끌 끌 끌 끌 5번 그냥 믹서기 들고 다니면서 모든 음식을 갈아가지고 마셔 그럼 될거 아니야 6번 헐 찬성이 딱 한개에 반대가 990개 진짜 어마무시한 글이다 끌 끌 끌 끌 제가 봤을때는 찬성 한개에 반대가 993이었나 그랬을겁니다 엄청난 글이죠 7번 내가 말이지 예전 같으면 이런 썩은걸 100% 주작이라고 여겼을까 그런데 최근에 뉴스 보니까 아이들 받아쓰기 하는게 애들 자존감을 박살낸다며 개치랄 반대하는 그런 기사를 보고 그 이후로 이런걸 봐도 주작이라는 의심을 못하겠다고 내가 결국 저런 것들이 키운 결과물이 이런거고 나중에 되면 더 그지같은 똥을 낳을테지 지들이 아우씨 우리나라 망했다 두번째 사연 원제 탕비실 과자로 쪼잘하게 꾸는 회사 입사한지 한달밖에 안됐어요 뭐 일도 나쁘지 않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좋아보였는데 탕비실의 과자로 쪼잘하게 꾸네요 저희 팀장이 개치사하게 사실 제가 평소에 그렇게 군것질을 많이 하는건 아닌데요 그냥 집에가서 먹으려고 촉촉한 초코칩 낫게 낫게로 다섯개 몽실통통 낫게로 두개 이렇게 가방에 좀 넣었는데 팀장이 이걸 보더니 뭐하냐 이러면서 가져가지 말라는거에요 아니 지가 사장도 아니면서 웬 참견이야 그것도 그냥 살짝 와가지고 이야기하면 될걸 다른사람 다 들리게 엄청 크게 뭐야 그걸 왜 가져가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다 들었고 개짜증나요 너무 쪽팔리고 저 진심 퇴사하고 싶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댓글 1번 캬 미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만 낫게도 모르는 애가 회사를 다니는 세상에 와버렸어 어이구야 댓글 아 미친 외승모 이후로 충격적인 단어는 처음 봐 외승모 이게 뭐냐면 외승모를 말하는겁니다 외승모 외삼촌의 처 외승모 그거를 외승모 2번 아니 이게 처 돌아 야 인마 그거 횡령이야 횡령 이 멍청한 년아 3번 끌 끌 끌 끌 끌 끌 끌 끌 와 낫게라는 단어를 내가 죽기 전에 실제로 보게 될 줄이야 정말 상상도 못했다 헐 알과 알부 이후 처음으로 입맞고 경악 중입니다 끌 끌 끌 끌 끌 알과 알부는 또 뭐야 에 설마 왈과 왈부야 덜덜덜덜 와 미친 세상이 정말로 미쳐 돌아가는구나 왈과 왈부 알과 알부 네 얼른 지금 당장 퇴사하세요 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동료들이 두 팔 벌리고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하해 줄 겁니다 얼른 하세요 5번 낫게 와 미친 님아 제발 부탁이니까 꼭 퇴사하세요 야 정말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야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 이런 걸 다 하나하나 가르쳐야 돼 오돌배부터 해가지고 낫게까지 아유 간지러워 그냥 안 할래요 감사합니다